지난 4월 1일 사천상공에서 공군훈련기 KT-1 훈련기 2대가 공중충돌 추락한 사고의 원인이 조사 결과 인재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은 사고 당시 추락한 KT-1 훈련기 2대 외에 선도 비행을 하던 다른 훈련기 조종사가 경로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사고 훈련기의 기체 결함은 없었다며 문체기를 열어 관계자를 처벌하고 이착륙 절차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7일 아침 6시 55분쯤 하동군 신노량항 대도아일랜드 선착장 앞 해상에 4.5톤 트럭이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행물 운반 차량이 물에 잠겼지만 운전자는 트럭 짐칸에서 작업을 하다가 몸을 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바다에 빠진 차량은 사고 발생 20여 분 뒤 인양됐습니다. 사천 해경은 어행물 적재 당시 주차 브레이크가 풀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